잘 되고 있는가? 네, 찍고 있는 거예요. 4분 됐어요. 어? 날 만지던 너의 그 두 손이 날 부르던 너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해 여전히 맴돌아 올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견지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하고 싶어요. 가장 좋은 거. 가장 자유롭게 은퇴하고 싶어요. 수원팀 자체가 진짜 운동력은 저희 그랑블러인 것 같아요. 저도 저희 지지자분 그랑블러 안에서 강해졌고 또 저희 수원이 그랑블러가 없으면 수원이 아니지 않나 저희 그랑블러는 그대로 제자리에 계시잖아요. 그것만으로도 저희한테 큰 원능력이 됩니다. 무대만살과 함께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시원하게 파도치는 바다 같을 때 꼭 다시 만나 우리 난 기다릴게 수원을 위해서 이 안무 바쳐라 수원은 우리의 수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